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이 망설여지는 요즘 넷플릭스가 이런 코시국에 발맞춰 집에서도 영화관 느낌을 물씬 낼 수 있는 공간음향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360도 모든 방향에서 들리는 사운드로 생생함과 웅장함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이 기능 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애플의 일부 제품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공간음향은 모든 방향에서 들려오는 듯한 몰입형 사운드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장지 뿐 아니라 머리의 움직임을 추적해 소리도 함께 따라간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해외 언론을 통해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계획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해당 기능은 모든 넷플릭스 사용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 iOS 14 이상을 설치한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맥스 제품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가을 배포가 시작되는 iOS 15부터는 공간음향을 지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더욱 입체감 넘치는 가상 사운드로 구현해주는 스테레오 공간화 기능을 추가해 영상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줄 예정인데요 애플 기기로만 지원이 되어 약간의 아쉬움이 남지만 점차 서비스가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